안녕하세요. 겜조TV 1리입니다. 콩 스튜디오의 어드벤처 RPG 가디언 테일즈가 9월 14일 닌텐도 스위치 버전 출시에 앞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갓테스위치 버전 공식 홈페이지 및 닌텐도 이셉 프리오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한층 넓어진 화면에 콘솔에 최적화된 편리한 조작감을 선보일 예정이며 사전 예약을 신청한 모든 플레이어에게 무료뽑기 100회, 3000잼, 10만 골드, 장미기사 코스튬, 환상의 검, 아우바가 담긴 정식 오픈 기념 보상 패키지 6종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전 예약 보상만 보자면 뽑기 방식은 그대로 가져가는 모양이네요. 지금까지 겜조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